엘시드는 다시 추방자가 되었고, 환영해줄 무허인도 없었어요. 황량한 카스티아를 떠돌면서,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낙담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시드의 소문을 듣고, 여러 용병들과 기사들이 그를 따르겠다고 나선 거죠. 엘시드가 남쪽으로 이동해 갈수록, 기독교인, 이슬람교인들을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군대에 가담을 써요. 결국 엘시드는 봉투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의 군대를 얻게 되었죠. 알폰서와는 무허인 영토의 연안에 있는 발렌시아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시드가 더 가까운 곳에 있었고, 먼저 도착했죠. 엘시드가 발렌시아를 얻는다면, 알폰서 왕의 응모를 피할 수도 있고, 다시 닥쳐올 베르베르인의 침략에 맞설 보르도 확보하는 셈이었죠. 하지만 숙적인 베른게르 백작에, 그때 엘시드를 공격하지만 않았더라도, 일은 쉽게 풀렸을 거야. 저자가 바로 엘시드다. 저자의 머리를 가져가면, 베른게르 백작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베른게르 백작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준다면,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자 pigeon팀에는 여 них 서서 공격하셨습니다. 네? 네? cultivar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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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dora? 정우? 정우? 베렌게르가 공격하고 있다! 우리 마을은 이제껏 당화로웠는데... 우리는 스스로 강화할만한 능력이 없으니 강을 건너 남쪽으로 도망가야 돼! 엘시드다! 드디어 섬길만한 영조를 만났다! 엘시드가 베렌게르 백작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기로 이끌 것이다! 정복자 엘시드다! 그분을 버리고 그를 따라 알렌시아로 가자! 정복자 엘시드다! 정복자 엘시드다! 정복자 엘시드다! 정복자 엘시드다! 정복자 엘시드다! 알폰소 왕의 이름으로 발렌시아를 우리 영토로 선포한다! 당장 풀어가거라! 엘시드! 발렌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전쟁으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도 끝입니다! 당신께서 이 도시를 예전에 평화롭던 모습으로 되돌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복자 엘시드! 정복자 베트뜨 캬라젓 네? 응? 캬라젓 애초에 그릅 shirts 캬라젓 네? 캬라젓 네? 캬라젓 이 지역에서는 목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목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목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목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지역의 지역은 목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 지역의 지역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감정입니다. 엘시드의 신앙심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를 따르겠어요. 엘시드의 신앙심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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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만드니 시 프레스 서류나라 만드니 시 시 프레스 서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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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건물 건수 servidor servido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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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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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ère. 안녕. 밐로 만들지 만들어졌습니다! servidor, 프레스트, 플랫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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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라 vm construir 만들 vm vm ahor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끝 빨라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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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의 힘이 있습니다. 전투의 힘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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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드가 우리 불가사위를 지켜낸 덕에 발렌시아는 지도에 남아있게 되었다. 엘시드 만세! 황량한 카스티아 출신들에게는 오렌지 숲과 올리브 나무가 너무 풍족해 보였습니다. 발렌시아는 야자나무 숲과 비단시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물새가 가득한 낙원이었죠. 엘시드는 성과 도시의 방어로 공고히 하고 나와 아이들을 데려왔죠. 온통 바닷가 온통 바다만이 보이는 성의 맨 꼭대기 탑에서 우린 제외의 기쁨을 누렸어요. 8천명의 기독교인들과 8천명의 기독교인들과 2만명의 무어인으로 군대를 편성하고 발렌시아를 왕국으로 발전시켰어요. 엘시드의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었죠. 우리는 알폰 서왕의 세력권 밖에 있었고 베른게르 백작은 발렌시아 지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때가 되면 베른게르 백작을 풀어준 다음 우리 딸 하나를 그의 조카이자 후계자에게 시집보내 평화를 도모할 예정이었죠. 엘시드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유스프가 이끄는 베르베르인들이 진군하는 길목에 발렌시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유스프가 이끄는 베르베르인들이 진군하는 길목에 발렌시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